아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외국에 나왔어요 월마트 미국 경제 대형마트 이마트 같은 곳이래요 한국에 그래서 여기 맨닉보건도 있고 여기 다 서브웨그 있네요 지금 자 답안 한 번씩 여기가 아마 그죠? 제일 신행가 봐 그냥 안 입어봐요 아니 민찬이 지금 현지인이야 데이브 씨요 데이브 치킨 사업 성공한 젊은 CEO 데이브 저희랑 마트 관심 없거든요 마트는 그냥 놀러 가는 거고 지금 빨리 찐나쳐야 해요 마트 하면 돼 자 이것들 아마 이것도 맛있었는데 우세스? 이거 이거 헌이 형 좋아하겠다 헌이 형 생일 선물 줘야겠다 젤리 어디에 있을까요? 아 그러면 우리 나눠 먹자 크로노맛이 뭐 나눠 먹자 맛있는 테리어 뭐 있어요? 이거요? 브리세스 브리세스 펄스 오케이 젤리 이거 나 이거 먹으러 너 이거 7천 안 해? 이거 너무 아파져 웬일 날 아팠잖아 이거 꼭 미국 와서 먹으러 보고 싶었어요 이거 되게 많이 사 먹더라고요 벤티 초코? 벤티 초코? 근데 이게 다른 맛이 없네 얘는 뭐예요? 시네마?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건 자주 먹었고 시네마 초 jas 겉에 스 겉에 겉에 severity 겉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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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을 썼어요? 비닐을 썼어요? 이걸로... 어차피 이주 쓰고 안 쓸거네요